부산교육청이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본예산 대비 858억 원이 증가한 5조 7,512억 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회 제출했습니다. 교육청은 서부산과 원도심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03억 원을 집중 편성했고, 부산형 인터넷 강의 보급에 39억 원, 자기주도학습실 구축을 위한 27억 원 등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. 또 아침 체육 활동을 위한 아침 체인지에 194억 원도 배정했습니다.